지금 잘 안 맞잖아 잘 안 맞는 이유 중에 정말 큰 이유가 백스윙 할 때 보다 공 칠 때 손이 조금 더 멀리 와요 한번 자세 한번 잡아볼까 지금 손이 여기 있잖아 백스윙 한번 해볼래? 올라갔잖아 한번 천천히 내려와 볼까 천천히 천천히 봐봐 지금 내려올 때 여기 손이 여기를 치잖아 그 말은 원래 백스윙 할 때는 여기를 안 쳤는데 내려올 때는 친다는 거는 칠 때 조금 더 손이 멀리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손이 여기 있었으면 여기에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칠 때도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근데 공을 칠 때는 멀리 오는 거야 몸에서 멀리 그러니까 공이 잘 안 맞는 거지 그래서 한번 자세를 잡아보고 백스윙을 한 다음에 보이지? 어 여기를 손이 안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어 그렇게 가야 되겠네 생각보다 상당히 손이 몸에 가깝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백스윙하고 휘둘러 볼까?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? 그렇게 하고 공을 한번 쳐볼게 자 여기를 손이 치면 안 된다 백스윙 한 다음에 쳐볼까?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? 생각보다 어때? 손이 몸에 상당히 가깝게 움직여야 되지? 한번 해볼게 그렇지 잘 맞잖아 그러니까 손이 멀리 와서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이 몸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을까? 임팩트 구간에서 몸에 가깝게 멀리 안 돌고 백스윙 한번 해볼게 정말 많은 이유가 이런 거야 백스윙을 한 다음에 공을 칠 때 공이 보이잖아 이 손이 공을 향해서 막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손이 좀 멀어졌지 몸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손이 막 멀리 이렇게 움직인다고 여기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떨어질 때 여기가 봐봐 힙이 열리면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돌 때도 몸을 쓴다 하더라도 손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돼 그리고 힙이 한번 돌아볼까? 힙이 돌아볼까? 그러면서 손이 어디야? 여기지?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한 번도 손이 이렇게 몸에서 멀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 손이 이렇게 멀리 도는 두 번째 이유가 백스윙 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가락 쪽으로 몸무게가 체중이 앞으로 오는 듯 하면서 무릎 한번 돌려볼까? 그러면서 무릎도 좀 앞으로 오고 머리도 이렇게 좀 앞으로 오고 막 공 쪽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 그러면 백스윙 할 때 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공 칠 때 아무래도 손이 멀리 돌아요 그러면 또 공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백스윙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 해볼게 백스윙 할 때 머리가 앞으로 오지 않도록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줘야 돼 이런 느낌이야 다시 한번 해볼까? 처음부터 공 한번 쳐볼게 백스윙 할 때 앞으로 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공 칠 때 손이 몸에 가깝게 움직이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맞는 건 안 나오잖아 그치? 그 두 가지만 좀 신경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 백스윙을 하고 백스윙 할 때 머리 앞으로 안 오고 그 다음에 가깝게 몸에 가깝게 손이 움직이고 그치? 두 가지야 그치? 두 가지 몸의 균형을 잘 지키면서 몸무게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 백스윙을 잘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? 여기 뭐가 있어요 그치? 손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게 어떻게? 조금 내려오는 듯 하면서 손이 조금 몸에 가깝게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되겠지? 그럼 쳐볼게 올라가고 그렇지 잘 맞는데?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건가? 잘 맞 washing 요